뱀팽 뱀팽 와 진상아 마지막으로 평판 땡기고 마치 고향 가자 진상아 어차피 백길 동안 내가 가 있을게 이제 뭐 아이고 그놈의 오디션을 몇 년째니? 난 할 수 있다 너 문제점이 뭔지 알아? 집에 가서 사투리부터 고치고 와라 어? 형제님 우리 진호 많이 컸네 야 서울에 원룸아 넣어둘 돈이 있는데 너가 니하고 같이 산다 카드 이 진상 이 진상 지금 제가 살인용 의자를 찾고 있는데 그 친동생이 여기 있다는 제보를 갖고 왔습니다 가수? 아홉시 뉴스에 형이랑 한번 나와 볼래? 정말 가라 야가씨가 뭐라카노? 우리 옆에 오지 말라고 아홉시 행위 우리 진호 기획사 좀 꺼져도 네 사기꾼이지 진상한테 잔소리도 욕도 한말도 하지 마이소 제 동생 오디션 한만두 보게 해주시면 니 가수하려고? 어 내 가수 만들어도 아픈 분들한테 시아라고 불러라 아야타 시아 아 아 아 아 아 아 ember 대회 아 그 먹을 아 아 아 아 아 아멘